네! 다시! 이 정도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. 박승수 선수! 홍 선수! 홍 선수! 그렇게 무모하게 가면 안 됩니다. 좀 더 스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 밑에 좀 맞아서... 저기는 만병통치약이 안 되거든요. 저거 뿌리면 큰일 납니다. 저기에다가 만병통치약 뿌리면 큰일 나죠. 안타깝습니다. 좀 시간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. 뒷꿈치를 좀 껴야 되고 엉덩이도 툭툭 쳐야 되고 남자들만 하는 그런 거 알겠습니까? 낭심보호대를 차고 있긴 하지만 충격이 있습니다. 아 자꾸 좀 밑으로 차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나오네요. 지금 홍 선수는 너무 오른발만 들기 때문에 지금 왼쪽 옆구리가 비거든요. 지금 강준서 선수가 패하고 박승수 선수가 3호의 P급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3호의 P급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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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